세상의 모든 젤리 마리아와 친구들 우약할 수 없애 지금 오 오 오 오 그 도 해 드려요 흐흐흐흐흐흐흐흠 물이 거시로 아 이런 미녀 먹는 거 아냐 인이 라바 콧물 아더지 저 예엘어예요 아 코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마리아 친구들이 로기 미디 따위 여러분들 짠 어?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크딩 젤리 괴물 탱글탱글 풍선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많은 젤리 괴물이 있어요 이거는 풍선을 볼 수가 있대요 와우 이걸 가지고 마마쌤 마마쌤 키즈 내는 건가요? 그냥 고르는 건가요? 키즈 내서 젤리 괴물 누가 제일 많이 갚고 그거 가지고 풍선을 누가 제일 크게구나 하겠습니다 출발 그래서 문제가 뭔가요? 문제는 노래의 음을 내면 빨리 맞춘 사람이 젤리 괴물 푸딩 젤리를 가져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문제 내겠습니다 또이 또이가 뭔지 했습니다 또이가 뭔지 했습니다 빙미빙미빙미냥이 노래 이름을 한 번 했잖아 이런데 나는 파란색 초록색 파란색이요? 진행을 빨리 하게 해서 두 개씩 가져갈게요 똑같은 색깔로 두 개? 아닙니다 卡음 쫑쫑 прил 하겠습니다 너무 쉰 거 같은데? 두번째 춤 그러면 잘 쏟지 띵 띵요 빨리 무정 이건 무정 으읙 View 음 음 음 use 독형 가요? 나닌다 노 노 bosses 피인트! 아주 유행했던 드라마 rias 으악 famili 으으음 으음 아 että 나 Min dando 말해 뭐해 ㅋㅋㅋㅋㅋ 아니야 Aniya An Requiem 아이 loge Ko yoge Loge 네! 똑똑! 원래 마레모에 이건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마레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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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두개 이제 세 번째 민재를 내겠습니다 미니! 미니! 미니가 빨랐어요! 미니! 산, 도끼, 도끼! 오! 산, 도끼! 맞았습니다! 두개, 두개! 아깝다! 핑크! 아냐, 아냐, 아냐! 골랐어요? 이거! 네, 됐습니다! 네, 네 번째 문제입니다! 미니 알아요? 어! 미니! 하하하하 뭐예요 윤희를 위해서 똠이가 얘기해 주세요 모르셨나요? 아음... 주무증 나가! 그대로 먼저! 어! 맞다! 유니! 유니! 가져가세요! 기다렸다든지 기다리다! 와! 와! 한 핑크만 남았군요? 네 지금 두 개 남았는데 모자랄 것 같아요 통선을 더 크게 불기 위해서 더 투입을 하겠습니다 이제는 몰아서 문제를 맞춰서 제일 먼저 맞추는 사람이 세 개 그 다음에 두 개 하나 마지막 문제예요 먼저 세 개인 거예요? 네 먼저 세 개 내겠습니다 로기! 미미! 미미! 아 이거였어? 또이! 뽀로로 주제가 똑같이 뭐예요? 아! 콜라야! 아! 콜라야! 콜라야! 응! 살들어! 여라 나는 제일 무난하신다 아 이거 뭔가 이거 이거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맞힌 사람인지 맞혔어요. 맞혔어요. 이제 잘 들어보세요. 어! 미니! 끝나. 로기! 로기! 뽀뽀뽀! 맞혔어요. 맞혔어요. 뽀뽀뽀! 미니! 미니! 다 됐죠? 네!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뜯어보세요. 예! 쏘! 이거 차이니. 맛있겠다. 마이오 이거 들어봐주세요. 절대 먹지 마시오. 알겠지? 이걸 가지고 놀 때 준비할 수행이야. 옛날 용서 좀. 하시는 건가요? 이거 봐봐요. 아무것도 모르고. 저 다 해냈습니다. 네. 이제는 이거 봐봐요. 통산을 잘 볼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보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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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 왜요? 왜요? 처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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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싶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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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acept다. 완전. 轉 serrt. 손으로 갑니다. 곰팍 써 putain tú 좋은거에요. 형 절일 하나, 악성댓글이 덜졌죠? 맞아요 맞아요 제가 일부러 반말한 것도 아니고 악벌일기 한번 해야되는거 아닌가? 이거 봐봐요 표면이에요 우와 한번 만져볼게요 이거 이거 되게 즐거워 어? 어? 우와 뭐야 이거 아 이거 달라붙어있는거구만 아 네 뭐야 방귀 안 뗐어 나 방귀 안 뗐어 이거 아닌데 방법을 이용해서 크게만 불면 돼요 자 자 여기를 얇게 해야겠어 으 으 으 으 으 나 왜 안 뗐는거죠? 으 으 으 저 이 도로 왜 안되는걸까요? 으 으 으 으 오 으 제일 크게 댔을때로 하는거죠? 네 아 도도도 쓰리 투 원하면 부르는거에요 이거 안돼 준비 준비 우와 또 이구만 하하하 이걸로 해도 될까요? 하하하 안돼요 안돼요 같이 해야되요 오 하 하 하 하 하 하 하 너무 잘하는데 귀여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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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안 되실 겁니까? 알겠습니다 아 네네네 여기 불 부분을 얇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얘를 감싸요 빨대를 뒤쪽에 넣고 틈새가 없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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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다음에 이렇게 잘 막고 이렇게 하시면 될 거 같아요 준비 3,2,1 하면 부르는 거야? 이번에 잘 됩니다 느낌이 왔어요 준비 3,2,1 로규야 또이의 대결 로규야 또이의 대결 오 오 오 오 오 오 누가 먼저 터지나가 되겠다 오 또이 꼬마 저거 뭐야 뭐죠 저거 또이 꼬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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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가운데 구멍이 나온 거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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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이렇게 거대 풍선 만들기를 해봤는데요 저도 적응 됐어요 이제 챔피언 되고 있어요 이제 챔피언되고 있어요 너도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얌 여러분 구독해주세요 구독해주세요